광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아무도 없는 농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 창고까지 뒤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 직원은 시침일을 떼지만 무단침입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남 구례군에서 벌꿀 농사를 짓는 한 농가의 앞마당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창고 문을 엽니다. 잠시 뒤 스마트폰으로 창고 내부를 구석구석 찍은 뒤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30분 뒤 양복 농민인 집주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전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하루 뒤 700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저온 창고에 쓰는 농사용 전기를 부당 사용했다는 건데 창고 한 켠에 있던 유자차 한 통과 우유 한 상자를 농산물이 아니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었고 700얼매를 내야 되네 어찌네 겁을 줘서 샀더라고요. 하지만 한 전 직원은 주인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방문자가 임의로 지구에 침입해서 창고문을 열어보고 물건의 여부를 확인했다면 주거 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약금 기준도 없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읍소하자 700만 원인 위약금은 7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단 침입에 고무줄 위약금까지. 농민들은 한 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이 이젠 횡포에 가깝다고 하소연합니다. 굴의 곳곳에서는 힘없는 농민들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한 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렸습니다. 한 전 측은 농가 무단 침입 논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 전 대표와 임직원 15명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공장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가 사고 전 여러 차례 안전 조치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는 뉴스를 지난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사를 발주한 업체 대표는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공장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간 노동자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용역업체 대표는 알아서 대처하라고만 했고 노동자는 6시간 뒤 지붕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면허도 없이 공사를 맡은 뒤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용역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맡긴 제지업체 측은 원청이 아닌 발주처 정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용역업체 관리자는 제지업체 측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고 공사 기간 동안 제지업체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도 매일 제지업체 측에 보고하고 확인받았습니다. 제지업체 직원들은 숨진 노동자를 포함해 용역업체 직원들이 시설 보수 외에도 필수 설비인 기계를 수리할 때 제지업체 직원들의 보조 역할을 수년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원청업체의 면죄부를 주는 수사관행이 되풀이되는 한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넉 달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겠다며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세금도 1인당 천만 원 가까이 지원해주는 데다가 도에서 선발한 인재라는 명예까지 있다고 하면 서로 가려고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런데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분포를 보니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19년 시작한 청소년 글로벌 체험 캠프, 민선 7기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전남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첫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캠프는 올해 재개됐습니다.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누리집에 모집 공고를 냈고 지원자 498명 가운데 50명을 선발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어학과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 1인당 900여만 원 상당의 연수를 떠나는 겁니다.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0%의 범위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으로써 도의 공공적 책무성도 높였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명단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합격자 가운데 78%가 특정 지역에 몰려있고 심지어 8개 시군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흥원 측은 필기시험과 영어 면접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또 3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정해 공공적 책무를 다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발 자체는 저희가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성적 말고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가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지만 정작 전남교육청에는 공문을 지원자 전원이 통과한 서류 심사 등만 맡겼을 뿐입니다.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선발 과정이나 기준들을 다 정의하신 뒤여가지고 다음에 혹시 하시게 되면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오는 31일 출발하는 이번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에 투입된 예산은 4억 7천여만 원. 특정 학생,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은 아닌지 전라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현장을 고발합니다. 순천 창업 경진대회의 일부 수상자들이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회를 주최한 순천시는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한 순천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상을 받은 기업들은 최고 3천만 원의 상금과 3년간 1억 5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억대가 넘어가는 규모지만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순천시 의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대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A기업. 그런데 A기업의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니 업무집행자, 즉 법인 대표격 자리에 당시 예선 심사위원인 김모 씨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을 스스로 심사했다는 겁니다. 우승한 기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승자가 최종 심사위원과 동일한 투자클럽 소속인데다가 우승자의 아버지는 대회 진행 과정에서 멘토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로만 승부를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잔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괘씸감도 많이 느껴지고 화도 나고 심사자와 참가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논란은 심사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회를 주최한 순천시의 입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이 같은 논란을 대회 과정이나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심사위원 선정 절차 등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대회 우승자 측은 아버지나 다른 인맥을 이용해 심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가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시민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따른 경제효과와 찬반 여론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지역 체육계 인사와 시민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해 공감대 형성과 경제효과를 알리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든 겁니다. 때문에 이번 보고회에서는 예산 투입만큼 얼마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설명됐습니다. 아시안게임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조 817억 원. 광주시는 위치에 따른 파급효과로 생산유발액은 1조 4천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6,800억여 원, 취업인원을 1만 6천 명으로 잠정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역 결과일 뿐 실제로 얼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또는 적자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모두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려의 시선도 나옵니다. 지역의 인지도 제고랄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가치 이것에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여기에 시민들의 찬반 여론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안게임 유치 찬반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 때는 찬성이 91%를 보였으나 2차에서는 20%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주 대구 지역 내 일부 판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전같지 않은 아시안게임의 위상 그리고 대회가 열린 도시마다 많게는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천하이너스 김학대표가 3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한회사 월산주유소에서 200만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여수 국가산단 내 한 석유화학공장 외부 배관에 균열이 발생해 유해물질인 석유연료가 누출됐습니다. 하지만 누출된 양이 적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측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건물 외부에 있는 배관이 동파된 걸로 보고 균열 부위를 보수한 뒤 누출된 유해물질 제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청념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569개 공공기관 대상 청념도 조사 결과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모두 종합청념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광주시 교육청은 3등급, 전남도 교육청은 4등급을 받아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됐지만 노동자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고 법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법령 위반으로 송치된 30여 건의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진 건 11건에 그치고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벌이는 사이 산업현장에 노동자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최근 6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86.4를 기록했습니다.